오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한 가정의 딸이 어린 딸이 귀신이들요 그 귀신이 아주 혹독하게 그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마 그 어머니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떠나갔습니까? 라고 하겠지만 오늘 저는 하나님의 섭리, 넓은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보면 역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평탄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갑작스럽게 위기가 왔다 그것은 돌풍이 일어난 것이고 파도가 일어나는 거죠 그 파도를 올라타면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제가 늘 기도하면서 두 가지를 찾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의 방법은 제가 찾았고요 기도와 믿음 또 말씀 순종 그러나 다 하면 그걸 기도라고 보죠 기도가 하나님의 방법 제가 찾은 방법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했는데 이번 3차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받았다고 해야죠 확신하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온다 할렐루야 첫 번째 따라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마태복음 15장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들렸나이다 가난한 여자가 주인공인데요 이 여자는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 사람들이 개라고 표현할 수 있는 내가 사마리아 지역이죠 그 사마리아에서 더 올라갑니다 갈릴리 바다 그 위쪽으로 해서 갈릴리 호수에서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쪽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변방을 넘어서 이방 나라에서 한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가 유대인들도 하지 않는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질러 자기 딸을 살려달라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에게 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여자가 무엇이라고 부르짖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유대 사람이 아닌 이방 여자가 이방 사람이 유대인을 찾아온다는 것은 그 시대의 특별한 사례라고 말했어요 고네류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에서 세계 선교를 시작하는 그런 시점에 고네류라는 로마 사람을 쓰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 당시에 이 가난 여인을 쓰신 것은 마치 이방인을 향한 훗날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퍼져나갈 것을 예견하는 말씀을 일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고난이 왔다면 그것이 그냥 개인의 고난이 아니라 시대를 살리는 고난일 수도 있고요 또 한 대륙을 살리는 시작점일 수도 있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여러분의 고난을 재평가하길 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를 하는 메시아 호칭입니다 이것은 주 나의 주인이시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에서 나온다라고 이스라엘 사람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족보를 보니까 바로 그가 다윗의 자손 가운데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벌써 이방 나라까지 예수는 누구냐 주 우리의 주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방 여자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고 하는 사실은 이건 특별한 은총입니다 믿음은 은총입니다 믿어지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런데 별 노력도 안 했는데 막 믿어줘 이거 택한 사람이죠 대하자 이게 은혜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나는 아주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나자짐이죠 나자짐 나는 공로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축복받을 공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도 제목이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귀신은 과학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영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이 들렸다 이게 지금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데 무슨 귀신 이야기야 이게 악한 영의 역사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안방에 악한 영이 꽈리를 들고 들어왔다 그것을 아무도 모른다 이건 뭐 계속 고난이 이어가겠죠 여러분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말씀위에 십자가위에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말씀으로 가득한 가정에 악한 영이 들어올 수가 없고 오늘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위에 세워지는 가정에 악한 영이 있다가도 떠나가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서 이 엄마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은혜를 받은 거죠 따라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변화가 온 것이다 하나님의 때 지금 나에게 고난이 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은 강한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때가 더 빨리 오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본다면 변화였습니다 이 가난한 여인의 변화가 하나님의 때와 일치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변화되는 만큼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건데 첫째 신앙의 변화 신앙심의 변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평범하게 믿던 자가 각성하여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는다 변화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하라 마태복음 15장 23절 말씀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루오니 그를 보내소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결심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런데 그 마귀가 막 시험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또 시험을 하시고 계시네요 예수님은 그냥 축복만 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간절한 부르짖음 그 절박한 그 부르짖음 어머니의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고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 첫 번째 시험 첫 번째 걸림돌이 뭐예요? 예수님의 침묵 집사님 왜 기도 나오시다가 요즘 안 나오세요? 그냥 집에 있어요 왜 그냥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뭐 응답이 없잖아요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을 안 해주시네요 예수의 침묵 가난한 여인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며 살아야지 그것도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살아야지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살아야지 라고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침묵이 하나 예수님의 침묵이야 따라합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거절하셨다 이게 시험인 거예요 너무 빨리 반응을 원하잖아요 여러분 시를 신고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내일 가서 시야 왜 싸게 안 나오니 1억 원을 은행에 놓다 얼마가 나오길 원합니까? 애개 그것밖에 안 나와 우리는 뭔가 지금 굉장히 잘못된 속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심지도 아니하고 또 심었다 할지라도 인내가 있어야 돼요 물을 줘야 돼요 축복을 해야 돼요 자라나면 보호해줘야 돼요 보호막을 또 쳐줘야 돼요 여러분 시험은 무엇입니까? 시험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조급증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가로막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원 15장 24절 말씀 보니까 23절에서 예수님이 침묵하셨는데 24절에서 나는 너 이방 여자를 축복할 수 없다 왜? 유대인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하나님의 택한 민족 유대인들을 구원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너는 이방 민족이다 너까지 갈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화를 내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침묵에 이 엄마가 위대한 면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침묵과 예수님의 거절에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당황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거절에도 화를 내고 돌아가지 않았어요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그냥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거의 죽었던 욕이 운전대에서 그렇게 은혜로운 권사님이 그럴 수는 없는데 그런데 어느 목사님도 갑자기 저 바깥에서 배구공이 슈악 날라와서 그 목사님 탄 차 앞을 딱 때리고 뻥 갔어요 갑자기 놀라면서 이렇게 하셨어요 운전은 부목사님이 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단임 목사님이신데 그 부목사님이 저한테 말씀을 했는데 다시는 단임 목사님 가까이 안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내가 목사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릴 것이다라가 아니에요 내가 권사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릴 것이다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종종 화를 잘 내시네요 여러분 그 화가 그냥 울분을 터뜨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혈기입니다 혈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수도 없이 마귀가 여러분을 찔러보고 거기에다가 마지막 예수님까지 여러분을 툭툭 건드려 봅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십니다 혹시 화내고 가지 않나 혹시 교회를 욕하고 돌아가지 않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시험을 인내함으로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더 낮아진 마음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25절 마태복음 15장 25절 시작 여자가 와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셔서 어떻게 그 유대인 택한 백성들도 바리세인, 사두개인, 율법학자, 서기관 수많은 신앙인들이 보여주지 않은 모습을 이 이방여자가 이렇게 믿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30대 초에 목사가 된 저에게 이 여인은 믿음의 선생이었습니다 제가 당한 그 큰 고난을 저는 이 가난한 여인만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한 대로 했습니다 부러지지니 나도 부러지셨고 오랫동안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셔도 저는 거절하지 않고 저는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부러지져서 안 되면 두 번째 기도를 멈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실수가 뭡니까 목사님 부러지져 기도했어요 나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응답이 여기서 멈췄어요 멈추면 안 되고요 부러지시는 기도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기도의 플러스를 또 해야 돼요 할렐루야 부러지져 기도해서 안 되니 이번에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더 나 자신 마음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25절 말씀 보니까 여자가 화를 내고 가지 않았어요 더 가까이 왔어요 예수님이 너 안 돼 너는 줄 수가 없어 너희 가정은 아직 축복선에 들어오지 않았어 너는 이방민족이야 넌 아직 축복을 받을 그런 시점이 아니야 라고 할 때에 화를 내고 간 것이 아니라 더 예수님께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두 가지를 했어요 첫째 예수께 절하며 가로대 프로세키네이라고 하는 이 절하며 라는 헬라오는 미완료형 끝이 없어요 계속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쳐다보실 때까지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입술로 말을 했는데 보혜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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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혜데이를 말하면서 계속 절을 했어요 보혜데이는 보혜라는 말과 대오라는 말이 더해진 것인데 보혜라는 말은 달리다 대오라는 말은 부르짖음 더해보세요 여러분이 달리다 더하기 부르짖음 달려가면서 부르짖는다 할렐루야 지금 막차가 떠나가고 있어요 천공 열차가 떠나가고 있어요 어 목사님 떠나가면 안 돼요 내가 새가족 한 명 데리고 왔어요 아 떠나가면 안 돼요 떠나가면 부르짖으면서 간절하게 부르짖음 이게 얼마나 절박하냐 이게 긴급동의라는 말 우리는 회의하다가 있는데 긴급한 거예요 긴급한 거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형태가 내면적으로 변화가 있길 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머리는 숙이고 무릎은 꿇었는데 마음의 무릎을 꿇지 않은 집사님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입술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속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간절함을 쏟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에도 예수님은 모욕적인 말과 함께 거절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번에는 모욕적인 말을 한 거예요 너는 개 같은 민족인데 내가 선택한 백성을 구원하기도 바쁜데 너희 그런 참 두 번 얘기하기가 힘드네요 여기서 얘기한 거니까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같은 민족 대놓고 한 건 아니지만 그런 뉘앙스로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시리아 쪽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 당시에 지금 시리아 백성들 예수 믿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성교사님도 많이 가고 그러나 그 당시에 문화가 그런 흐름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개라는 말을 예수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러 왔다가 어머 내가 개야 어휴 날 왜 이렇게 취급하지 이럴 수 있잖아요 이때에 여러분 마지막 카드 이 마지막 카드 여러분이 정말 변화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마지막 카드 이걸 주님께 내놔야 돼 네 번째 따라합니다 마지막 자존심을 내려놓는 기도 할렐루야 마지막에 치우려면 안 돼 마지막에 눌러야 돼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 그거는 뭐 수석을 하고 차석을 하고 장학금을 받고 그거 다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것은 무엇인가 나가 없어진 거야 나라고 하는 것이 없어진 거예요 내가 없어진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카드 마태복음 15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러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자가 마지막 카드를 탁 던졌어요 주님 저를 개같은 사람이라고 개같은 개들이라고 표현하셨죠?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나는 택한 백성이 아닙니다 나는 축복을 받을 권리가 없는 자입니다 저는 개같은 존재입니다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딱 한마디 던지고 두 번째 그러나 주님 개들도 생물인데 주인이 맛있는 음식 다 먹고 그 밥상에 부스러기들이 좀 남아있는데 그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그 부스러기라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은혜는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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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은총을 원합니다 주님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에게 좋은 거 다 주시고 저와 우리 딸에게는 그냥 부스러기라도 줬습니다 아주 작은 거라도 줬습니다 주님의 은총을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원합니다 하늘의 은총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원합니다 아주 작아도 괜찮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줬습니다 아주 작은 한 조각도 줬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온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은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모질게 침묵하시고 거절하시고 거절하시던 예수님께서 이방인이라고 거절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주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사랑하시고 누구든지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로 그 부스러기라도 줬사온이라는 마지막 자존심을 내려놓는 그 여인의 기도 한 토막에 예수님의 마음이 확 열려버렸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런데 헬라오 성경을 보면 여자여 라는 말 앞에 오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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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오메가 표시 알파와 오메가 그리스 언어가 알파와 오메가 끝자가 오메가인데 이 오메가는 음가가 오에 해당하는 거예요 읽을 땐 오로 읽어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오메가 여자여 그러니까 뭐예요? 오 여자여 예수님께서 감동하신 거예요 여러분 특함은 상처받았다는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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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내가 상처에 머물지 말고 상처받았다고 사람들을 더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내가 무엇이 변화되어야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까? 나도 이제 남은 생에 주님을 감동시키는 여인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른손 읽어 따라합니다 오 여자여 오 여자여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때로부터 병이 나은이라 그때 하나님의 때 그때 더 타임 오브 갓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때 야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 손안에 있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여자가 변화되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때가 딱 맞아 떨어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머리를 많이 채우는 신앙에 젖었어요 머리를 좋은 지식 높은 지식으로 가득가득 채우면 만족했어요 그런데 목회를 시작하면서 지식은 별 유익하지 않았어요 삶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을 감동시켜야 되고 제가 가진 것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무릎 꿇고 부르짖고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 더 간절하게 오늘보다 내일 더 절박하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하늘의 은총 그거는 부스러기라도 세상의 산과도 바꿀 수 없는 그래서 부스러기가 중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의 부스러기 하나님의 부스러기 하늘에 속하는 은총 하나님에게 속하는 은총 그것을 부어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때가 왔습니다 때가 오고 있습니다 오른손 들고 외치고 마칩니다 하나님의 때가 온다 하나님의 때가 온다 하나님의 때가 온다 하나님의 때가 온다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의 때가 온다 생명의 말씀 그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빛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 그로 기름 부우사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소서 한글자막 by 한효정